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에 이어서 문화유산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등재된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아직 출제는 안 됐는데 이 부분들을 따로 뭐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출제를 할까봐 그 부분들을 짧게 우리 암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 딱 순간 암기하셔서 머리에 딱 붙이고 들어가서 정답을 딱 찍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출제를 한다면 간단하게 뭐가 맞냐 틀리냐 기록유산이나 문화유산들 맞냐 틀리냐 이런 것처럼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문자를 따서 하나씩 외우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산사 보시면 이거 비교적 최근에 안 했죠. 2018년도에 총 7곳이 등재가 됐어요. 산사, 이건 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원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총 9곳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사 쪽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절의 경우에는요. 제가 무조건 스토리를 만드는 것보다 일부러 배열을 두 줄로 배열했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이 절들이 따로 조금 더 언급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래쪽은 이름만 보면 되거든요. 이름만. 그래서 우리 발음상의 편이랄까 고려해서 배열했는데 봉부법통, 봉부법통, 마댔서, 마댔서. 그렇죠? 봉부법통, 마댔서. 이들은 이름만 보면 돼요. 마댔서. 그렇죠? 그래서 봉부법통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 봉은 봉정사고요. 봉정사. 봉정사를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우리 고려 건축물 할 때 주심포함은 두 문자가 봉, 부수할 때 봉. 이때 봉정사 극락전이 있었죠. 특징은 현존 최고 목조 건축이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때 봤던 게 봉정사예요. 그리고 부는 뭐냐? 부석사죠. 부석사는 단독 문제도 나왔었죠. 의상이 창건했고 돌이 둥둥 떴어요. 그리고 무량수전, 우리 주심포할 때 봉부수. 그리고 제일 유명했죠. 그래서 이것만 팔짝 지붕이고 나머지는 맞배 지붕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법은 법주사인데 법주사에는 쌍사자석등이 있는데 사자 두 마리가 석등을 들고 있다. 어느 시대 거냐라고 식이 물은 적이 있어요. 통일신라입니다. 사자 네 마리가 탑을 이고 있다. 화엄사 사사자 3층. 그렇죠? 그리고 법주사 쌍사자석등. 아, 사자 네 마리가 탑을 든다. 사자 두 마리가 석등을 든다. 전부 다 통일신라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통도사 나오는데 통도사는 우리 짜장 아시죠? 짜장. 황룡사는 진흥왕, 구축목탑 선덕여왕. 건의한 건 짜장. 짜장은 대국통, 짜장은 계율종. 그렇죠? 그 계율종 중심사찰이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다라는 통도사예요. 그래서 위에 이 네 개의 절은 조금 더 시험해 낼 수 있습니다. 봉부법통. 봉정사, 극락정 기억하시고. 부석사, 무량수장 기억하시고. 그리고 법주사, 그리고 통도사까지. 봉부법통. 그리고 마대서. 자, 이건 뭐냐? 자, 마. 마곡사, 대는 대응사, 선은 서남사. 여기는 이름들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사는 봉부법통 마대선에서 위에 네 선 조금 더 내용을 보고 밑에는 이름들만 기억하자. 네, 이거.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나온다면 이름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제에 재작년에 등재된 서원. 네, 서원이에요. 일단 서원의 경우에는 스토리인이었습니다. 스토리. 우리 도병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병옥. 무술을 많이 염만. 그래서 무도남 도병옥이 저한테 갑자기 돈 100원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무도남 도병옥이 돈 100필. 그래서 제가 100원을 뜯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서원 두 문자예요. 무도남 도병옥 돈 100필. 자, 먼저 첫 번째. 무성서원 나오는데 이거는 누굴 모셨냐. 좀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최치원이에요. 최치원. 최치원. 근데 누굴 모셨는가까지는 안 모를 것 같아요. 이름 정도만. 무성서원. 그리고 이제 도동서원입니다. 도동서원. 그리고 남계서원이요. 근데 이 둘의 경우에는 이름들은 봤을 거예요. 이름들은. 근데 어서 봤냐면 사료에서 봤을 거예요. 우리 김종직이 조선 16세기 쪽에서 15, 16. 우리 사대사와 무갑 기을할 때 사대사와 순서. 그다음에 인물 낼 때는 김종직 또는 조광조인데 요새는 김종직을 조금 더 낸다라고 했었죠. 김종직의 제자 가운데 김괭필이 있죠. 그거 모신 데가 도동서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여창을 모신 데가 이제 남계서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도남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도병옥은 뭐냐. 먼저 도. 도는 도산서원인데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이건 인물사 사이에 단독사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산서원은 안동에 도산서원은 이황을 모셨고. 그럼 이는 어디 모셨냐. 파주에 자운서원이다. 자운서원이 우리 소방 쪽에서 작년에 한번 나왔는데 공시도 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자운서원은 이 안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안동에 도산서원은 누굴 모셨다. 이황을 모셨다. 이황. 쓸까요. 이황. 그다음에 병산서원이 있고 그다음에 옥산서원이 있는데 각각 누구 모셨냐는 가볍게 볼게요. 병산서원은 유성용이고요. 유성용은 언급은 되는데 시험에 단독 내지는 않죠. 그렇죠. 어디서 언급돼야 하면 우리 훈련도감 설치, 소고군 설치 이런 거 할 때 유성용이 재상이어서 언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옥산서원 나오는데 옥산서원은 누구냐. 우리 주리론 하면 주리론. 주리론의 완성. 집대성하면 이황인데 선구자가 있죠. 그게 누구죠. 이현적이죠. 그래서 이현적을 모신 곳이에요. 그다음에 도남서원인데 도남서원은 사계 김장생. 최근에 한능검의 인물사 한 번 나왔는데 사계 김장생을 모셨고요. 김장생 하면 우리 가래집남이라는 예법사 이름 하나 정도 보자 그랬죠. 그리고 돈 100필할 때 100은 뭐냐. 백운동서원인데 이게 이름이 뭘로 바뀌죠. 소수서원인데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조선 16세기 들어와서 중종, 명종, 세트.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최초는 다 최초다. 최초 인물 안양을 모셨더라. 안양은 충렬왕 때 성리학을 처음 들여왔던 인물이죠. 그리고 소수란 이름으로 사액서원되는데 이거 건의했던 게 우리 명종 때 이황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돈 100. 그래서 필하면 뭐냐. 필함서원인데. 이거는 김인우라는 인물인데 16세기 문신인데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문자 확인하고 마무리 시켰습니다. 먼저 산사는 2018년도 등재해 비교적 최근에 서운도 마찬가지 19년도.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낸다면 이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산사를 볼 때는 첫 번째 줄 봉부법통, 마댓서. 봉부법통은 이름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낼 수 있다. 그리고 마댓서는 그냥 이름만. 그리고 서원 쪽은 무도남 도병옥 씨가 저한테 돈 100원을 뜯어갔다고요. 무도남 도병옥 돈 100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름들 기억하시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왕의 도산서원인데. 아, 이의를 모신 자원서원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구나. 이런 건 좀 특이하니까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사, 서원 이렇게 암기하는 짧은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